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 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밤에 미국 증시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번 미국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강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종가를 살펴보면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지수가 전날보다 0.38% 오른 38,386.09포인트를 나타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0.32% 상승한 5,116.1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35% 뛴 15,983.0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에는 테슬라와 애플 주가가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상승폭은 다소 제한됐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신저가다 보다 했던 테슬라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는 테슬라 주가가 15%나 넘게 올랐는데요. 종가 같은 경우에는 194.05달러로 집계됐는데 이게 약 한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시가총액도 하루에만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3조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 배경에는 중국에서 들려온 호재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적합 판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번 판정으로 테슬라는 중국 공공기관 그리고 공항, 고속도로에 내려져 있는 운행 정차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같은 날 테슬라가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 맵 그리고 네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진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다른 대형주들은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애플 주가를 살펴보면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투자사인 번스타인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또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할 새 기능과 관련해서 오픈 AI와 논의를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이폰의 최GPT가 탑재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반면에 다른 기술주를 살펴보면 아마존이 0.75% 그리고 엔비디아가 0.03% 조금 오른 반면에 알파벳이 3%대 급락했고 메타가 2%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1% 내리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은 좀 떨어지고 좀 빠졌던 기업들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 이어서 국내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7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수 종가는 전장보다 1.17% 오른 2,687.44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새벽 미국 증시 강세 분위기가 국내 주식시장에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강세로 출발했고요. 점차 외국인이 매수세를 늘리면서 가격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특히나 화학주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화학업종 수익률이 4%대로 나타나면서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화학업종은 최근 업황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이익 추정치가 내려갔고 그러면서 투자 10대가 나빠졌는데 어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 수요가 대량으로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화솔루션 주가가 무려 13%나 올랐고 또 롯데케미칼 주가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장주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각각 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원대 차량용 필름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 밖의 기업 밸류업 지원 대책의 수위에 주로 꼽히는 금융업종이 1%대 상승한 반면에 좀 올랐었던 보험은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0.1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회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하이브는 1.74% 오르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빠졌던 하이브도 반등을 했다. 끝으로 오늘 코스피 전망도 짚어주시죠.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간반 미국 증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강세 우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회의와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같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도 변수로 꼽힙니다. 오늘은 호텔실라와 대우건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미약품 같은 회사들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3분 중시 연합인품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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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